여러분 제가 헤라티비를 화요일마다 요새 방송하고요. 거기서 이제 무의식을 많이 얘기하고 사바고일 강의 때도 여러분 무의식을 주로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무의식 속에 내 마음 알아차린다고 뭐가 달라져?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못 알아차린 애고들.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 남존 여비관념. 남자는 하는 여자는 땅이라는 마음. 버리고 싶은 마음. 집착하는 마음. 여러가지죠. 뺏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여러가지죠. 그 마음 인정 못 받은 그 애고들. 여러분이 알아차려줘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차려서 버림받은 그 애고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걔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답은 하나야.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현실에서는 그게 거리가 있어 보여요. 현실의 문제는 이거고 이게 해결이 되려면 뭔가 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현실의 문제를 만든 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이고 애고의 마음이고 인정 못 받은 마음이고 여러분이 인정해주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냥 답이 나와요.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인정하고 알아차릴 때 현실에서 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문제와 답은 하나구나. 그리고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인식하는 거구나. 문제를 알아차리는 게 곧 답이 온 거고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마음 안에서는. 그냥 알아차리면 어 그래 그 마음을 느껴주면 그게 문제를 인식한 거고 문제 인식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아직 답이 안 나왔어. 해결이 안 됐어. 문제 인식이 덜 된 거야. 문제를 완전히 인식해서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차렸을 때 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건 내 문제 인식이 덜 된 거야. 왜 덜 되느냐. 현실에서 보는 문제와 진짜 무의식의 문제는 달라요.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울 세미나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혜라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해결이 됐대. 혜라님 때문에. 어떻게 해결됐는데요?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가더래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와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딸이 오면 막 붙들고 사정도 해보고 돈도 줘보고. 제발 나가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도. 별 짓을 해도 계속 나가고. 두 발 달린 짐승이 지멋대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진단한 거예요. 아 우리가 쟤한테 잘 안 해줘서 쟤가 저렇게 나가는구나. 그래서 읍소도 해보고. 아 우리가 쟤를 버르장머리게 어깨에서 우리말을 안 듣는다고 혼내도 보고. 돈을 안 줘서 그러거나 돈도 줘보고. 다 해봤죠. 문제 인식을 못한 거야. 왜 그런지. 답은 무의식에 있죠. 제가 어느 날 동영상을 올렸는데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진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올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딸을 마음으로 그렇게 버렸더래. 입으로 버린 게 아니라 뭘 잘못할 때마다. 아휴 참 니가 내 딸이 맞냐? 아휴 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버렸어. 그러니까 딸은 버림받았지. 마음 안에서 무의식은 하나예요. 엄마와 딸은 연결되어 있다고. 버림받은 애고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 말을 해야 꼭 상대가 안다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모르지만 몸은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거든. 내가 딸한테 하는 게. 이게 문제였던 거야. 나가는 문제가 이거였던 거야. 내가 걔를 버리고 있었던 거야. 마음으로. 그걸 알고 엄청 울었대요. 미안하다. 딸아. 나 용서해줘. 울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으로 인식된 거죠. 이 문제를 일으킨 놈이. 내가 버리는 마음이었다는 거. 그 다음날 아침에 딸이 들어왔대요. 그 다음부터 안 나간대. 내가 나가라고 안 하는데.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났어? 머리로는. 이거 왜 났지? 타이어가 뻥끄났지? 계속 찾아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헛다리 짓고. 무의식에서 봐야 돼. 죽고 싶은 애고거나 사고가 나고 싶은 애고거나 돈을 버리고 싶은 애고거나 복수하고 싶은 애고거나 어떤 마음이 있다고. 걔를 찾아내야 해결이 되는데 엉뚱하게 아휴 이게 타이어를 갈면 돼. 이번에 수행 모임에도 오셨어요. 자원성과의 기록을 깼더만. 예전에 제가 12번 죽을 뻔한 애고까지는 봤거든. 이번에 드디어 왔어. 15번 죽을 뻔한 애고. 왜 죽을 뻔할 거야.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니에요. 답은 무의식이 있는 거야. 죽고 싶어. 나를 죽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꿈도 안 꿔. 난 죽고 싶지 않거든요. 모르는 거지. 알아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자꾸 자기를 알리는 거야. 나 여기 있거든. 내가 문제 일으키거든. 그 마음을 느끼고 청산할 때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짜 문제를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보이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야. 그리고 전혀 달라. 색깔이. 나는 빨간 게 문제인데 눈으로 볼 땐 파랗게 보이거든. 저게 파란 게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아 파랗구나. 이걸 알아야 해결되는 거지. 전혀 엉뚱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만드는 건 무의식에 여러분이 버린 애고. 절대 보지 않는 그 마음이거든. 인간은 그 무의식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그 애고가 현실에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땜빵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 애고를 무의식 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애고의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려주고 인식해줘야 답이 나와요. 현실이 해결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무의식 탐구가요.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리고 현실 해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 좀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요. 그 무의식 속에 내가 인정하지 않은 그 마음의 에너지인 애고가 나를 괴롭히니까요. 계속. 그걸 안 알아주니까. 괴롭히는데도 얘가 이게 멍청하게 모르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까지 발생시켜서 괴롭게 하니까. 보통 센스 있는 사람이면 딱 그 애고가 나를 마음에서 괴롭히면 알아차리거든요. 나 마음이 괴롭네. 이것 때문에 이래? 이러는데. 그거를 둔감해. 현대인은 꿈쩍도 안 해. 아무리 칼로 찔러도 꿈쩍도 안 해. 이러니까 너 이래도 나 안 알아줄 거야? 하고 현실의 문제를 턱하니 만드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온 거지. 현대인이 무의식을 인식을 안 해서. 여러분. 무의식의 인식이 마법의 열쇠예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거야. 혜란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석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인식시켜서 여러분이 고통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먼저 해방되면 바로 현실의 고통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거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무의식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인류의 무의식은 판도라의 상자예요. 이제까지 누가 국체적으로 여른 적이 없어요. 감히 말합니다. 제가 엽니다. 제 무의식을 열고 공부했던 방식으로 무의식 속의 모든 애고를 끌어올려서 우리는 청산하게 되고 모든 인류는 구원받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다 여러분 무의식을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모르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고 왜 이래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게 애고거든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인식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인식하는 순간 해결이 됩니다. 왜? 문제를 만든 사람이 난데 고칠 사람도 난 거죠. 나임을 알고 내 마음을 인식하는 순간 만사형통. 풀리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슬슬 풀리고 싶고 마음 괴로운 거 해방되고 싶으시죠? 헤라티비로 오십시오. 매주 화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헤라가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치러 갑니다. 사랑받으러. 무의식의 비밀의 열쇠를 열고 여러분 사랑받으러 오십시오. 헤라티비에서 뵙니다. ИНТРИГУЮЩ ¿س